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오원성노원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저희가 다시 비대면 예배의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좀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설교 때 성도가 과연 돈이 필요한가에 대한 돈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한다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도 우리는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지만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리고 하나도 의미가 없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은 그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목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성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성도의 삶은 곧 제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곳곳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고 그 제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물이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제자 삼는 그 사역의 결과물인 것이죠 우리도 또한 예수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예배가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찬양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잘 부르는 찬양들 그리고 가르쳐야 할 찬양들을 이렇게 모아서 복사기로 일일이 한 장 한 장씩 다 복사하고 스프링으로 다 재본을 했죠 그리고 각각 사역지에 있었던 예배 인도자들 함께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흩어져서 그때 함께 배웠던 그 찬양을 가지고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제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지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양한 지역을 가게 되는데 기차로 18시간씩 떨어진 그런 곳도 가게 되고 평상시 제가 쓰는 언어와 조금씩 다른 그런 환경에 가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양을 같이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가 같이 가르쳤던 그 찬양을 함께 부르지만 어딘가 조금씩 다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음정도 박자도 조금씩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아주 맞지는 않는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찬양집에 대부분 있던 그 찬양들은 악보 없이 가사 위에 기타 코드만 적어놓은 그런 찬양곡이 대부분이었고 그 학생들 대부분은 또 그 오선 악보를 볼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찬양을 배우는 방법은 부르는 사람의 그 찬양을 듣고 배우는 것이죠 문제는 처음 이 찬양을 불렀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불렀는가에 따라서 함께하는 학생들이 그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불렀던 그 사람이 틀린 그 박자 그대로 그 박자를 따라서 부르게 되고 처음 불렀던 사람의 틀린 그 음정을 따라서 그 노래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르쳐준 그 사람 그 사람과 똑같이 그런데 그날 저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예배의 장면들이 떠오른 음정 박자가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틀린 음정과 박자 가운데 한 마음과 한 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무엇이 맞고 틀렸는지 살피지 않아도 가르쳐준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가르쳐준 그대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반대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제자로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느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 속에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고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는 영향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팔로워를 거느리길 원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로마의 그 신민 집에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할 그 지도자가 필요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기적만 보여주어도 그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들이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그 인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주목받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 찬물을 끼워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모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완전 정반대로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 조건을 얘기하시며 의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세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문자로 읽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말투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부정적인 이야기 마치 누구도 화낼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일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이 제자로의 부르심을 더 강력한 이 제자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그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그 대상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혈육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미워한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미움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사랑하는 것 조금만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 누가 보금 누가가 기록하는 것이죠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던 형제 자매와 처자와 단절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처자 아내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의 앞달라기 20절에 장가를 들어야 하기 위해서 잔치를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과 연관되어서 누가는 특별하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하나까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내는 그렇다 치고 처자는 그렇다 치고 자기 목숨까지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자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귀한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빌리뽀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 버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다르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그가 먼저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셨던 그것을 우린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러한 제자의 삶에 삶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청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분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이 부르심에 헌신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자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하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그 이미지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해방자로 오셨다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를 향하여서 그들은 저주하고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세상과 단절이고 그 세상이 가지고 세상에게 부여 받았던 그 모든 인기가 사라지는 것이고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라고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원에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것이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손실과 많은 고통을 유발하는 것일지라도 세상과 단절되고 거절당하는 것일지라도 스스로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기쁨과 구원이며 생명이며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가 비록 고통과 죽음과 괴로움일지라도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과 구원의 생명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바로 이 부르신과 사명의 헌신이며 나아가는 자인 것이죠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수고스러울지라도 예수가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부르신과 사명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사명과 부르신은 무엇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진 자기의 십자가를 진 예수를 쫓는 예수의 제자들이 주에게 주신 부르신과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내가 전할 복음의 그 내용 복음이 되어주셨고 나를 증인 삼아 주셨으며 그 생명의 꼴로 나를 먹이셨던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한 나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신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호와를 여호와를 참된 주인으로 삼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여호와를 주인 삼는 자 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 조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것마저도 감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떤 소유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이 생각이 제자가 되는 것에 결정적인 방해물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소유라고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버리다 라고 사용되는 이 말은요 대상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사람과 관계되었을 때 사용한다면 이것은 작별인사나 작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물과 연결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포기하다 버리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을에 대해서 묻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소유를 어떻게 포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포기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버릴지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도 모든 소유 어떤 나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은 누구의 것인가 내가 소유하고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주인이신 하나님께 위임받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내가 내 손에 돈이 있거나 없거나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나의 삶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지요 왜냐하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죠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제자는 바로 자기 삶에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그 여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꺼이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직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에 두 가지 어쩌면 제가 목상해 보았을 때 앞에 어떤 두 가지의 조건에 결과 물건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로 인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잠시 한번 목상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션신 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쥐고 죽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상속자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마지막 순간 걸쳤던 그 걷언마저도 벗김을 당하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또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먼저 그가 먼저 제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제자의 삶으로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결정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도 분명한 삶의 목적 아니면 제자도 분명한 목적의 삶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해 보여도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제자로 존재하며 사는 것을 목적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두 번째의 의미는 제자인 내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렵지만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자도 분명한 목적의 삶 여러분 제자는 제자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베푼 그 스승의 말씀대로 살고 그 스승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는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누구나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제자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그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의 비유로 이 본문이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소금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소금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의 이 본문을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땅의 걸음으로도 소용이 없고 어디에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야마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야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성도의 삶의 맛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제자의 삶 그 제자의 맛 그 맛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자기도 쓸모없는 그러한 돌덩어리와 같은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방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섬기미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붙들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며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양들을 먹이는 그 부르신과 사명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섬기며 한 영혼을 섬기며 복음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 섬기미의 삶 분명한 목적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임지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해지실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축복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함께 살아갑시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홍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원합니다